지구 멸망까지 앞으로의 이상부 논절이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에 보고 싶다고 불러낸 여자친구와 만나긴 했지만 역시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아다로 남아있고 싶지 않아 어떻게든 설득해서 남은 시간 안에 거사를 치뤄야 해 어... 저기... 응 이런 때에 불러내다니 역시 마지막에 같이 있고 싶었던 거야? 어? 아... 어... 그치? 그것도 있고 또... 다행이다 실은 나도 마지막은 자기랑 함께하고 싶었거든 크... 안돼... 저런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스러운 얘기를 꺼낼 수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뭐 할 건데? 아니 그 저기 뭐... 영화나 볼까? 어... 그치만 남은 시간 안에 다 볼 수 있을까? 아 그... 그러네... 그럼 뭘 해야 하나? 아씨 답답한 새끼! 이렇게 판을 깔아주는데도 못 먹으면 어쩌자는 거야! 이럴 바에야 차라리 내가 먼저... 그럼 자기는? 어? 자기는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어... 나? 나... 나는 그러니까 그... 밥이나 먹으러 갈까?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여자인 내가 먼저 들이대는 건 좀... 어... 그치만... 컵라면도 만드는데 3분이나 걸리는데... 남은 시간 안에 뭘 먹을 수 있을까? 그... 그러네... 하... 잠깐... 그러고 보니... 애초에 그거 하기에도 시간 모자란 거 아냐? 안 돼... 지금 당장이라도 말하지 않으면... 오... 저... 저기... 자기야! 어? 우리... 그... 좀 쉬었다 가지 않을래? 뭐? 아니 씨발 안 그래도 시간 없어 죽겠는데 지금 쉴 시간이 어딨어! 아... 그... 그건 좀... 어쩔 수 없지... 마지막이니까... 진짜 딱 한 번만 눈감고! 저기... 그런 것보다 그... 같이 자는 건... 어때? 어... 아니... 잠은 별로 안 오는데... 어... 아... 저... 저기... 어... 그럼... 저기... 어... 이거 안 돼... 그럼... 아우씨 답답해 뒤지겠네! 시간 얼마 안 남았다고오! 겉 시원하게 말하라고오오! 오 참마! 자 이제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제발 그렇게 지구는 지켜졌다